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이야 진짜 마지막 출소가 될 겁니다. 이거 뭔가 시험 보러 가는 느낌이야, 시험 보러 가는 느낌. 오늘 낚시 가는데 뭔가 이렇게 떨리지? 자, 여러분 저기에 이제 배 오고 있답니다. 이제 배 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하두개토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물때 조금을 맞이해서 돌돔 하두깍을 쳐서 도우 포인트에서 주자도 도시어부 선장님 잘 알려져 있죠. 정경삼 선장님 배를 타고 태용호죠. 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돔 포인트는 형님이 꽉 잡고 계시거든요.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아하,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 화이팅. 안전하게 들어갈게요. 2층이 있어, 2층. 어, 2층. 어, 정사용이 이렇게 똑같이겠는데? 나만 믿고 던져봐. 저는 돌돔 포인트 하나 봅시다. 아직 출발 안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내리면 여기가 지금 있는 데가 2층이고 여기 1층이 선장님 그쪽 라인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방이 있어요. 방, 괜찮죠? 높이도 꽤 높아. הה 출조를 나왔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디 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포인트에 내려주셨어요 일단 나만 믿고 던져봐 도시업 전장님이 자 오늘 사용하는 오도는 네트워크스의 GP7-500 닐은 네트워크스의 BR-104고 라인은 썬라인 16호 65평과 와이어케브라스 직결발은 17호입니다 아 그리고 전복미끼인데 전복값이 올라와서 5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미심미님밖에 없어요 10마리에 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큰다 오 큰다 오 큰다 오 그래 그래 개 잡자 딱 크다 딱 크다 오 그래 그래 잘 들어갔나봐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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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야야야야야 와 대박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 바깥에서 훔쳤어 진짜 이거 봐봐 바깥에서 옆에서 옆으로 야 도라 설 때 꼽았네 도라 설 때 내가 했나보다 자 돌도 첫 스타트 1쇼 잡아냈습니다 이제 더 큰 거 여러분들 접읍시다 파이팅 느낌이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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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ers 기겁 도둑이요 도둑이야 꼬셨어? 봤어? 봤어? 어때? 그렇지 그렇지 올려 뗄채 뗄채 진짜 가져갔다 가져갔어 커 커 된다 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아우 씨부레 왜? 뭐야? 아 씨부레 복돔이네 이 씨부레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우 씨부레 아 씨부레 씨부레 먹고 짜증나 아이씨 40 정도 되겠네 살짝 진짜 아 진심 간절합니다 오짜 별도 모짜야 제발 나와라 세진 십삼 오 오 오 간다 오빠 1번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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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놈이다 순놈이야 순놈 야야야 강된다 강된다 빨리 빨리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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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와 나와 순놈이야 순놈이야 순놈 순놈이야 빠지면 되겠다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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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순놈 네 재물걸림 재물걸림이에요 재물걸림 됐어요 우와 순놈 아 40억까지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여러분 빨리빨리 할게요 자 빨리빨리 하자 시간이 얼마 없어 지금 피 올 때 해야 돼 빨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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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왔어 야야야 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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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자 야야 아유 이뻐 야유 이뻐다 아유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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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러가지 마 아우 씨 지껏 좀만 좀만 힘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보자 아쉽지만 고성가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아쉽다 여기 왔습니다 빠밤 태영대 와우 여러분 순놈까지 자 오늘의 조각 빠밤 자 갈게요 여러분 어 1.5킬로 오 1.5킬로 1.5킬로 어 되겠는데 사이즈 그렇지 1.5킬로 우와 45 안될 줄 알았는데 돼 거의 딱 45인데 그치 1.5킬로 나왔다 했어 8? 9? 38 38? 아 얘가 좀 아쉽네요 사짠 줄 알았는데 2.4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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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이 우와 순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근데 순놈이 나왔어요 여러분 운 좋게 순놈 잡기가 지금 되게 힘든데 얘가 지금 무늬가 이제 없는게 순놈이에요 훨씬 더 안노보다 더 맛이 좋아요 야야야야 오늘 삼겹살 먹자 어? 어 오늘 먹어도 되네 어? 그러네 여러분 오늘 돌돔 성공했으니까 삼겹살 먹어도 되네 그러네 원래 미션크리어하면 삼겹살 먹기로 했거든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자 여러분들 미션크리어 아우 여태까지 미끼값 드디어 포워드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45 미미션을 하면은 100만원을 미끼값으로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미션 클리어 한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짠. 드디어 성공했다. 오늘 기분 째지네요. 여러분 짬짬. 유튜브 견적댓기 좋아요 구독. 빠밤. 빨리 부탁드려요.